KBS, MBC, SBS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지난 9월 9일 연방법원 가주중앙지원은 TV패드 제작자에게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불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TV패드를 제작, 유통한 두 개 회사에 대해 6,500만 달러와 변호사 비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한인사회의 TV패드를 유통시킨 송두현 씨에게 방송 3사에 140만 달러와 변호사 비용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TV패드로 방송 3사의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사용자에 대한 불법 결정이 내려진 뒤 이뤄졌습니다. TV패드 또는 유사한 장치를 사용해 방송 3사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러한 장치를 사용하는 개인에게도 법적인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TV패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 장치를 이용하는 개인 사용자들은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도록 불법 장치를 사용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합법적인 TV 시청 방법은 각 방송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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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